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단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거의 마지막으로 됐어요. 이게 장용진 단독 보도라기보다 장용진 김태현 단독 보도. 장용진 김태현 함께 합작 보도. 지금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지난번에 검찰이 시연이라는 걸 했었어요. 시연이라는 걸 했었는데 시연이를 했는데 저희가 이상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저희가 짚었어요. 일단 저기 이게 정확하게 하자면은 원래 최민 씨의 조민 씨의 표창장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의학과 제출된 보시면은. 뭐뭐가 다르니까. 잠깐 이걸 가려주시고요. 의학 교육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고와 이런 모습 여기 위치 기억하세요. 보이시죠? 표창장의 모습 이렇게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사이를 보세요. 이 은박 아닌가. 그다음에 날짜랑. 그런데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가려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의학 교육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올라 붙어버렸지? 어디가 있습니까? 올라가버렸네요. 이게 여기 위치가 있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세요. 동양대학교. 은박이랑 겹쳐버리죠? 겹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시연한 것을 그대로 프린트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어떻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시연을 잘했더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겹치지 않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저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위에. 와학교육원. 와학교육원 위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공란을 넣어야 됩니다. 공란을 넣어야죠. 공란을 넣어서 밀어내린 거죠. 이렇게. 밀어내리면은 대충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동양대학교가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려. 이상하다. 그런데 안 걸리게 나온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걸리게 나왔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찾아봤더니 뭐였느냐. 처음에 저희가 이 일을 처음 알았을 때는 되게 열받았었어요. 검찰이 조작을 했더라고. 왜냐하면은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2019년 양식하고 2013년 양식하고 틀려요. 2019년 표창장 양식은 이렇고 2013년 표창장 양식은 이렇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뭐가 틀리느냐.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더 내려왔어. 이 위치에. 2019년이 더 올라가 있는 거야.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판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최성애가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손을 갖다 댈 테니까 2013년으로 바꿔보세요. 내려가지. 보이시죠. 다시 한 번. 올라가지. 내려가지. 이거 이 차이야. 이 차이.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위에 비슷하죠. 로고가 비슷하게 붙었죠. 그런데 동양대학교라는 이 은박의 위치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라고 쓰면 분명히 물리는데. 물리죠. 2013년도 판에는 물려. 그런데 2019년도 판에는 안 물리게 되는 거죠. 비교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조민 씨. 조민 씨의 표창장인데. 2013년도. 표창장이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표창장인데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찰하고 동양대하고 짜고 이렇게 표창장 시연을 이렇게 엉터리 양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한참을 해보니까 뭔 사태가 뭘 발견했느냐 짠 건 아니고 검찰도 몰랐다는 것 같아요. 검찰이 몰랐다. 정말로 지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두 개를 겹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습으로. 겹쳐보시는 건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밑으로 내려오는 게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창장 원본의 그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여러 차례 해본 결과 아무리 이걸 맞춰도 이게 여기 동양대학교 여기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 시연을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시연이 딱 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빨간 화재에서 시연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검찰이 만들어온 그 자료를 2013년 판에 넣었더니 어떻게 나왔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여기 가려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권리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낸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검찰이 장난질을 쳤다 엉터리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장난질을 친 것 같지는 않고 장난질을 친 것 같지는 않고 진짜 몰랐다. 검찰도 몰랐나 보다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도 알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선회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선회하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이 30초 만에 된다라고 한 건 뻘찍거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증거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증거들을 갖다가 너네들이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지랄지랄 개지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쏟아낸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숨겨놨던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면 결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먼저 자료 아니 원래는 검찰 이게 검찰이 지금 형사소송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은요. 검찰하고 피고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입장을 다 밝혀야 돼요. 싹 밝히고 피고인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검찰 측의 증거부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방어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볼 때 그래 피고인 말 다 들어봐도 검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이게 형사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게 서로가 공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은 검사가 객관적으로 소송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쫙 공소장 일본주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공소장을 딱 내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쫙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를 해요.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피고 반대 한번 해보세요. 반박 한번 해보세요. 반박을 쭉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박 재반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고인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채우진술. 채우진술 할 때 쫙 피고인 쪽에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검찰은 만약에 여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에 어떤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하자가 있다고 다시 지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문제 삼는다는 걸 마치 이걸 민사소송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렌식 보고서. 이 포렌식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2월 25일을 3월 25일로 바꿔놔요. 그런데 이게 오탈자라고 살짝 얘기를 해요. 살짝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미리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는 이상 헷갈려요. 어쨌거나 그런데 3월 25일하고 2월 25일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3월 28일 날 이게 뭐냐면 키스트 인턴 증명서가 와요.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프린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25일 날 이게 프린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월 25일 날 업데이트를 한 건데 3월 25일 날 한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면 새롭게 프린트한 시점하고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마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할 그런 유죄 인상을 줄 수 있다. 맞아요. 그걸 지적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있었죠. 표창장의 유리화 현상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유리화 현상이 난다. 그래서 조민 씨의 표창장을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유리화 현상이 났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시연할 때 검찰이 시연한 자료를 가지고 이걸 딱 해봤어요. 하나도 유리화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터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드럼으로 열로 이렇게 식히는 것이 레이저고 잉크젯은 그냥 뿌리는 거거든 잉크를 그러니까 뭐냐면 조민 씨의 표창장은 레이저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위조라고 한다면 위조 역시도 레이저 프린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시연한 것은 잉크젯이었어요. 따라서 애초에 시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로 시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PDF로 집어넣어가지고 뽑지 않아가지고 또 잉크 제수로 했기 때문에 글씨가 굵게 보인다. 이 지랄을 했는데 실제로는 PDF로 얹었을 때 글씨의 볼드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혀 시연에서 확인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한 것은 PDF화도 하지 않은 엉터리 시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 완전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엉터리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엉터리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제가 이걸 이 사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좀 흐릿하죠. 그렇죠. 여기가 훨씬 뚜렷합니다. 진하죠. 여기가 진하죠. 네. 그런데 검찰이 시연한 것은 정반대예요. 여기가 뚜렷하고 여기가 흐릿해요. 흐릿해. 왜? 이거를 잘라서 붙였거든요. 자기들이 위조를 시연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흐릿하게 나오고 여기가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냐면 에이 이거는 볼드체 지정을 바꾸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볼드체 지정을 해제를 했더니 한 칸 한 칸 한 칸씩 땡겨 올라갔던 글자가 맞아요. 볼드체가 그만큼 자리 차질을 많이 하니까 글자가 앞으로 갖다 붙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조민 씨의 표창장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흐릿하고 여기는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검찰권이 뒤바뀌져 있어요. 그런데 왜 뒤바뀌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검찰이 허찍거리를 한 건데. 완전히 허찍거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 얘기하시더라고 이 밑에 오려 붙였다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jpg 파일로 컴퓨터 안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 jpg 값이 너무 떨어지더라. 실제로 75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iCapture로 캡쳐를 한 게 아니다. iCapture. iCapture로 했을 때는 90 이상이 나오게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함께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캡쳐로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캡쳐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원본에 비해서 해상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캡쳐를 해서 가져가서 그게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이게 뭐냐면 아주 고해상도로 캡쳐해 내지 않는 이상 캡쳐를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만색은 이거를 캡쳐를 해서 가져가면 까만색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캡쳐 프로그램이 짙은 회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딱 프린트를 하면 왜 흐릿해지느냐. 까만색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짙은 회색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프린트가 될 때 흐릿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흐릿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이 나왔는데 흐릿해 보이는 것은 짙은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까만색이 아니라 그래서 캡쳐를 했다 안 했다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민 씨 표창장을 보면 까만색이에요. 그냥 그건 캡쳐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캡쳐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무시했던 얘기가 이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아실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잘라가지고 캡쳐를 해서 쓰시면 이거는 뭐냐면 캡쳐 프로그램은 이걸 까만색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림으로 인식하면서 이걸 회색으로 지난 회색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프린트가 안 돼요. 그러면 약간 흐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바탕 흰색도 흰색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밝은 회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국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걸 만져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경식 교수가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건데 검찰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답답스럽습니다. 계속 그거를 마치 간단하게 자르기 프로그램만으로도 갖다 붙여도 똑같이 나올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표창장하고 딸의 표창장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게 틀려요. 다르죠.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가 틀리고. 글씨 위치 이런 거 다 다르다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도장의 위치가 틀려요.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도장의 모양도 틀리죠. 다르죠. 항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장이 이걸 도장을 보시죠. 이게 도장. 여기가 허여잖아요. 허여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런 게 없고 이거를 저기 김경률 씨인가 누군가가 이게 잘려서 붙었기 때문에 여기 선명하게 자른 게 보인다. 캡처가. 캡처가 잘려서 캡처해서 가져가는 중에 잘린 자국이다라고 하는데 예.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붙어있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동양의 디거자 여기 디거자 굵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동양의 이영자 어떻게 이 이영자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대자의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찍을 때 있잖아요. 손으로 찍을 때 살짝 밀리는 거야. 살짝 밀리면 이렇게 살짝 밀리면 두꺼워지거든. 맞습니다. 찍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나는 그래도 회사 대표를 하면서 직위는 얼마나 많이 찍어봤겠습니까. 살짝 밀린 거야. 살짝 밀린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찍었다는 걸 다 입증해 주는 거야. 난 진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수치스러워요. 이걸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금세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글쎄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답답하긴 답답해요. 이렇게 정경심 재판은 사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결심 공판하고 선거 공판만 남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 법원에서 과연 얼마나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하고 어떻게 선고를 하게 될지 기다려보겠지만 우리는 넉넉히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 개검들아. 니들. 그냥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